오늘은 성심당의 임산부 혜택과 지하철 임산부석 배지 구매 후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임산부 배지를 구입해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심당의 임신부 프리패스는 입장하는 줄 프리패스와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 확인 방법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한 네티즌이 아내와 함께 성심당을 방문 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네티즌은 성심당 갈 사람들은 참고하라며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있기 전 임산부 혜택 등이 sns 등에서 알려지며 임산부 배지 등을 이용해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10월 8일 임산부 배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지까지 하기도 하였는데요. 논란이 있기 전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불공평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남자들이 아닌 여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시대의 파생카페인 소울들에서에서는 임산부만 약자냐 노인 장애인 어린이는 빼고 왜 임산부만 지원하는 건데 빵집줄 서는데 무슨 약자 우느니야 등에 있었으며 일부 네티즌은 불매하겠단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기혼 여성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댓글에서 보듯이 하준이 좀 그만 낳자 못생긴 한남 유전자 퍼뜨리지마 제발 기혼도 임산부도 될 일 없는 나한테도 딱히 달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기혼은 한남 편들어주고 비혼들 모톤이라고 뒤에서 조롱 여자는 애 낳아야만 사람 취급해주는 듯 등 이런 내용들의 댓글들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미비혼 여시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링크 걸며 2030 미비혼 여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자엑스할 때 기혼 유자녀들은 미비혼들이 유큐자 땜빵에 가며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면서 산다라며 누가 누굴 불쌍해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거냐며 이 사회에서 제일 최악체는 2030 미비혼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거 좋다 잘한다 박수치고 응원하면 여성 인권에서 뭐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냐며 다른 기업들이 임산부 패스 다 도입하면 여성 인권이 올라가냐며 만약 올라간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애초에 결혼하지 못하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증오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성신당 빵 먼저 좀 사먹는 게 그렇게나 억울한 일인지와 기복절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저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임산부를 사칭해 악용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 중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임산부 배지는 보건소나 지하철 역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중고거래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실제 임산부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하철, 버스의 임산부석은 배려석이지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리는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는 경우가 많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자리에 앉아 편하게 가고 싶은 건 똑같은데 말이죠. 임산부라고 속이면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건지 참 기가 차네요. 성심당의 인기에는 빵의 맛도 있겠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에 비해서 맛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들어간 재료들과 가격이 비교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할인받는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도 대기줄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를 배지를 구매 후 이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여자들과 예비 임산부들일 텐데 말이죠.